그래서 대단한 거지 왜냐면 왜 대단하냐 무지하게 안 맞는 사람들이 사는 거 거라 뭐가 궁금해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네요 으 으 아 아 결혼이라는 것은 은과 양이 있고 남과 여가 만나는 거지 나이가 몇살 선 하나요 서른하나? 네 벤띠 서른둘 식기야 둘이에요? 서른하나면 너 말띠셔야 되구요 아 그럼 둘이다 어머 아 제가 빠른이라서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네네 네네 준비가 돼 있니? 아 이거 볼 준비요? 아니 아 결혼할 준비요? 이성을 만날 준비 이성을 갖다가 너는 연속국이나 만화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서른둘인데 서른둘인데 왜 이렇게 너는 아직 어른이 아닐지? 좀 애 같다는 소리 18이라고 네 18짜리가 지금 나한테 와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?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삼촌이 농담 삼아서 안 한 거고 응? 모든 게 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남자 안 만다 본 거 아니잖아 네 너는 왜 너 스스로를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어? 뭐 이렇게 하룻밤 풋산하고 왜 그런 식으로 맨 지나가냐고 얘기하는 거야 인마 응 마음이 근데 그렇게 막 깊게는 잘 만나지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삼촌이 욕을 할 거니까 잘 들어 네 초울지 말고 백마탄 왕자를 그려 되도 않는 응? 연예인 같은 사람을 찾아 되도 않는 응? 근데 혼자는 너무 있기 싫어서 외로워서 외로워서 찾아 하룻밤에 풋사랑만 만나 하룻밤에 풋사랑이라는 건 뭐야 연예 경험도 그렇게 없지만 남자 경험은 또 많다는 얘기야 왜 너의 값어치를 봐? 남자 여자의 차이점이 뭔 줄 아니? 몸에서 신체에 붙어있는 거에 틀려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라는 동물들은 원래 번식욕이야 응?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자기의 몸이 허락이 돼 응? 남자들은 근데 본능 남자들은 그 아침에도 뭐 이렇게 지가 남자라고 이렇게 뭐 한다고 하잖아 저 아랫두리에서 응? 그런 것부터 큰 차이가 있는 건데 너는 마음이 안 열렸으면서도 몸이 허락이 된다는게 말이 되냔 말이야 그 얘기를 꾸짖는 거야 응 왜 네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하냔 말이야 이해가? 응 그렇게 해서 하룻밤에 만나고 두 번 만나는 사람들 연인이 돼 있어? 몇 놈이야 벌써 봐라 니 스스로 이름을 말할 순 없으니까 그냥 만순이 하자 난 남자는 만식이 여자는 만순이 하거든 만순이는 너무 안 예쁜 것 같다 이름이에요 그냥 이쁜이라고 하자 이쁜이 너가 이름답게 너 스스로 나는 이쁘다 나는 잘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해 그래야만 남들도 너를 이쁘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야 근데 너는 너 스스로가 싸구려를 만들어 응 쟤한텐 저렇게 해도 돼 니 스스로가 나한테 그렇게 해도 돼요 여기다 편말에다 크게 저는 막 대해주세요 알겠어? 네가 그러고선단 말이야 니 스스로 나는 소중한 우리 엄마 아빠의 딸이고 난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어떤 인격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귀하게 대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너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그게 수립되어 있어 넌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지만 또 굉장히 또 미친년 같을 때가 많아 니 스스로가 어디부터 너를 잡아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넌 가끔 벽보고 니 혼자 혼자 말도 하지 뭐 벽보고는 아닌데 그냥 혼자 말도 많이 해요 그냥 혼자 말도 많이 해요 왜 그런 것 같아? 다 누구나 그럴까? 넌 특별해 넌 특별하다고 특별하다는 게 좋은 쪽으로 특별하면 좋은 좋은데 좋은 쪽은 특별이 아니라는 거지 너는 이게 지금 영군 자주 보지? 네? 영군TV 자주 보지? 네 그러니까 너기도 신청해가지고 오늘 온 거잖아 거기에 보면 빙이라는 거 퇴마라는 거 이런 것도 봤지 네 남 얘기지 네 너한테도 성립이 돼 그게 남 얘기가 아니야 이분이 너한테도 그렇게 우리네들이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네 우리가 너도 성이니 너 뭐 그래 성관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내 상대자가 어떤 사람이고 집안에 어떤 일이 있고 이 사람이 초상집을 갔다 왔는지 어떤 일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것까지는 근데 그런 일이 그 사람한테 있는 사람이 나하고 행위할 때 그 안 좋은 기운이 거기를 타고 들어오는 거야 이해가? 네 그렇게 해서 하나가 내 몸에 남고 또 내 하나가 몸에 남고 그러고 다 원치 않는 게 생겨서 또 지우기도 하고 이런 거 괜히 네가 열여덟이 아니야 열여덟도 내가 많이 쳐준 거예요 애기들 그게 많아 그거는 더 나아가서는 너의 부모님들도 쉬운 게 너의 엄마도 세 명은 보여 그런 게 너한테 많이 타 있어 네한테 있다고 그래서 네가 나이는 서른 여덟이지만 정말 애기 같은 짓을 할 때가 있고 자기가 꽤나 귀여운 척 이쁜 척 할 때도 있고 애기들이 그렇잖아 새침 떼기 같이 막 하는 거 너도 모르게 그럴 때가 되게 많거든 그게 뭐냐면 이뿐이 네가 네 스스로가 네 정신으로 물론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여덟 시간 동안은 네 정신으로 안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? 아기들이 여럿이 붙어 있다 너는 네 스스로도 참 이거 유튜브에서 얘기하기 그런데 너 스스로도 넌 그런 성적인 쾌감을 계속 느껴야 되거든 그게 뭐냐면 네가 그 행위를 하면서 그런 안 좋은 기운이 네 그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스스로도 막 그런 걸 그걸 욕구 충족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어 시집 가고 싶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런 거 네 몸에 붙어 있는 거 싹 제거하고 가 안 좋은 기운에 안 좋은 운세 안 좋은 것들이 붙어 있는 너한테 뭐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사람이 나타나겠어 잊지 마라 너를 귀하게 대해 네 스스로가 그래야 너 귀한 사람 돼 그냥 네 스스로 헌신창 만들지 말란 말이야 알겠니? 남자 만날 거야 만나는데 가장 큰 거는 네가 안 좋은 시기에 안 좋은 지금 운세에 안 좋은 기운에 안 좋은 것들이 붙어 있는 한국에는 좋은 인연이 들어오질 않아 알겠니? 안 좋은 운세나 안 좋은 기운 요거는 네가 삼제이니까 거기다 또 악삼제이니까 요 기운이 좀 숙그려 들어야 되는 거고 가장 큰 건 너 자궁에 어깨 가슴에 붙어 있는 영가들 이것들 처리해야 되고 안 좋은 것들이 붙어 있어 그것들이 그래서 너 스스로도 모르게 너 스스로 그쪽 부분을 뭐 이렇게 자극한다든가 막 자위한다든가 이런 게 너도 모르게 돼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떨어뜨려 놔야 좋은 인연들이 오고 좋은 인연들이 오면 그게 평생의 반려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 하니? 간호사요 응 직업 잘 선택했다 근데 왜 너는 똑같이 생긴 게 하나 더 나온다 저 쌍둥이 쌍둥이지? 너 싸움은 걔하고 이길 수가 없어 맞아요 걔는 보통 성적이 아니라서 걔는 너보다 더 심각하다 걔는 눈이 돌아가 눈이 돈다는 거는 화가 나고 뭐 이러면 주체를 못 한단 말이다 맞아요 너보다 걔가 더 심각하다 그러면 걔랑 같이 사는 거야? 너 혼자 나와 있는 거야 지금은 저 혼자 나왔어요 다행이다 맞아 죽을 뻔했다 그럼 걔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는 거고? 네 네 엄마가 무슨 일 하니? 일 안 하셔요 일 안 하고 그 극성을 어떻게 다 풀고 살까? 저희 엄마가 극성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아주 좀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아버지가 돼집디 아버지는 무슨 일 하셔? 건축 쪽으로 사업하시는데 근데 네 네 건축 쪽으로 너네 아버지 사업을 해? 네 진짜? 네 그럼 너네 집 빚이 졸라 많아야 돼 빚 좀 개살구라고 포문 사업하시는데 윽다 말이지 그게 왜 그러냐면 엄마하고 아버지는 간단하게 원진살이라고 그래 극과 극이야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죽어야만 그 살이 끝나는 거지 그럼 죽어야 될 사람이 만나서 너희들을 낳고 사는 거야 이분들의 삶이 어떻겠어? 계속 부대찜이지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 그럼 엄마가 사업하고 있으면 엄마 스스로 아버지를 위해서 공을 많이 드려야 돼 공 정성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또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말은 사업 안 되는데 자꾸 기울고 밑돌 빼서 밑돌 빼고 이 은행에서 빼서 이거 해야 되고 저기서 빼서 이거 해야 되고 항상 금전 쪽에 회전이 너무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자꾸 서로를 치는 계기지 그래서 이 궁합 쪽이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야 근데 몇 년 전까지는 사업이 잘 됐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요즘에가 아니라 쉬운 말로 작년부터 아버지가 내리막을 제대로 타고 있거든 맞아요 네 아버지가 작년에 딱 환갑 들어서면서 쭉 내려가고 있거든 거기다가 엄마는 또 거기다가 엄마까지 또 엄마가 쌍이 들어서 안 좋은 운세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네가 오늘 이 자리에 네가 그렇게 안 되면 네 엄마 딛고 왔어야 돼 왜 그런지 왜 남편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는지 그거는 아빠는 아빠 스스로 엄마를 운세해서 때리는 거고 엄마는 아빠 안되게끔 운세해서 때리고 있는 영국이거든 거기에다가 또 딸자식들인 니네들이 또 악삼죄 좋을 일 하나도 없지 근데 좀 괜찮으실까요? 좀 지나갈까요? 혹시 정리를 해야 될 거 같다고 너무 안 좋다고 하시던데 아버지는 정리가 필요하지 아버지는 정리가 필요하시고 사업을요? 아예 접는 게 아니라 현저하게 줄여야지 현저하게 아주 그냥 지금은 욕심내지 말고 딱 먹고 살을 정도만 딱 줄여야지 근데 그것도 줄이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은근 아버지가 뭐 해 놓은 게 만해 하는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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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잡한 거 보면은 아무튼 아버지는 좀 모든 걸 줄여야 되고 네 동생은 진짜 심각하다 근데 걔가 올해 공무원 준비를 못 하니까 저희 집이 다 식구들 사이가 다 안 좋아요 너네 집은 네 네 네 네 너네 엄마 진짜 벌점 많다 너네 엄마 진짜 벌점이 많아 지운 게 많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네 네 식구는 넷이 있으면 웃음꽃이 펴야 되잖아 여자 3명의 남자 하나니까 그치? 너네는 웃음꽃이 아니라 싸움이 나야 돼 항상 맞아요 환복했던 적이 없어요 안 맞기 때문에 부모 자식은 천륜이야 하늘에서 지어준 인연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맞는 자식이 있고 안 맞는 자식이 있고 그리고 너희 엄마는 네 다음으로 분명히 애들이 애가 또 바로 생겼을 거야 그걸 낳았어야지 부부금술이 그나마 커버가 되는데 분명히 지웠기 때문에 너희들도 끝나났기 때문에 더 풍파가 있는 거지 너희 엄마는 어디 가서 삼촌 박성호 단가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태활영 천도 좀 많이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 본 적이 있다고? 태활영 천도하라고 아 하라고 근데 한번 유산한 거는 제가 그건 아는데 너희 엄마 한 3명이 3명이 있을 거야 근데 저도 너도 새끼야 있고 그건 네 입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안 좋죠 그거 남아 있다니까 이 새끼야 네 몸에 생명은 지워졌지만 혼인이 있다고 왜 싸구려 같이 대하냐고 왜? 그때가 오고 그 시기 오면 네가 조심해야 되고 네가 더 해야 되는데 그때 너는 그런 거 있잖아 여자들 그 한 달에 한 번 하지 마법 걸리고 뭐 전후 넌 네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이거를 뭐라고 했잖아 그때 그 성형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올라와가지고 너 그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야 너 꼭 그때 문제가 돼 그리고 시기야 하룻밤 한번 만난 놈 이걸로 그러지 말아 근데 제 동생이 아 그래서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너네 때문에 저기 안 하는 거 같아 특히 집에서 제가 항상 문제라고 너는 어느 쪽으로 뛰어갈지 모르는 거지 넌 쌍둥이지만 너네는 극과 극이거든 성격도 이렇게 쌍둥이 비슷하고 생긴 것도 같아 있잖아 너네는 아니거든 네 니 동생은 남자야 되고 니는 여자야 되고 넌 나이 어린 여자 더군다나 푼수쟁이지 넌 그래갖고 엄마는 걔랑 그래도 저분은 사이가 좋은데 엄마가 항상 저를 너무 미워했어요 옛날부터 빨리 스무 살 일하고 부터는 빨리 내쫓아 머리려고 했는데 제가 혼자는 도저히 못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대학생들 제가 자취할 때도 겁이 나거든 너는 겁이 많거든 맨날 울었거든요 그냥 근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외로웠고 그냥 혼자 된 거 같아서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드니까 붙어 살았는데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못 참겠다 해서 이제 제 동생 나가 내보내는데 이제 저는 일하니까 바로 내보내고 제 동생은 공무원 준비 시험 보고 이렇게 나가요 금년에 시험본데? 네 근데 더는 안 기다려줘요 아빠가 걔는 계속 있게 될 거 같은데 부모님이랑요? 뭐 공무원 몇 급을 준비하는 거야? 구급하는 거 같아요 근데 되게 어려울 텐데 걔는 어려울 텐데 금년에 시험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뒤를 밀려가지고 이번에 시험이 있을 건 이달 말쯤에? 아 그래요? 좋은 소식은 기대하지 못할 거 같아 그러면 걔는 어쨌든 아빠가 내쫓칠 건데 내쫓친다는 표현은 그렇고 독립시킨다는 표현은 네 독립시킬 건데 걔는 좀 근데 회사 생활, 직장 다닐 수 있을까요? 공무원이 돼도 마찬가지야 공무원도 하나의 부서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동사무소 가도 동료들이 있을 거고 대인관계가 원망치 않은 너는 그래도 아까도 서두였던 삼촌이 막말을 했다만 그냥 함부로 사람들이 나한테 대야더라도 넌 그게 있는데 걔는 그 생활 때 대인관계 자체가 같기가 성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아 정신적으로 걔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된들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공무원도 직장이잖아 네 너희 엄마 정말 정성 많이 들이고 살아야 된다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너희들 잘 되게 해달라고 너희 엄마 스스로 정성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너희 집은 진짜 공주를 찾아볼 수가 없어 너희 엄마 너희 엄마부터 공주를 많이 들이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공을 안 들이고 사니까 많이 아깝다 잊지마로 뭐 뭐 큰 딸이니까 부모님도 걱정하고 하는 건 아닌데 너부터 네 몸에 지금 붙어있는 네 다섯 명 되는 거 그 중에 제 반 이상이 태아영이야 그리고 또 하나 남자도 있고 그걸 빼내라고 남자 때문에 그 남자 영가가 있기 때문에 네가 가끔 너도 모르게 네 몸을 네가 막 만지고 그럴 거야 그 남자애가 있어 그래 얘가 그래서 가끔 혼자 집에 나와있지만 흠치흠치 무섭고 막 그런 게 가끔 느껴지는 게 그 지금 사는 데는 어디야 지금 남현동이요 그 사당역 근처에 아 여기 남현동 네네 어머니 아버지는 어디 사시오 반포동이요 아무튼 뭐 때나 반포나 사당이나 거기서 거기에 뭐 근데 이제 저는 직장이 사당 쪽이라서 그냥 아 그래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까운 데로 네 그러니까 멀지 않다고 너네 엄마 아빠 집하고도 멀지 않다고 있어 또 궁금한 거 저희 가족이 계속 아예 이렇게 다 끊어지고 이렇게 살까요 살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흠 신중한 네가 올 자리 보단 너희 엄마가 오셨으면 좋을 건데 너희 엄마 고집이 한 고집이 하는 성격이라 안 좋은 게 있으면 좀 풀어내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뛰어내고 좀 그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걸 안 좋은 거를 너무 갖고 가다 보니까 안 좋은 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안 좋아 또 안 좋아 또 안 좋아 이렇게 해 온 곡이 있거든 그리고 네가 지금 뭐 독립해 갖고 나와 있다고 하지만 너도 매일매일 불안 불안하거든 네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냥 그냥 굿 좀 해라고 얘기해 주고 싶다 해요 오늘 상담해 준 사람 중에 굿 타라고 하는 대놓고 얘기하는 건 네가 취미다 해요 아까 먼저 간에 남자애 별로야? 아 니하고 동갑이구마 네 걔는 진짜 못했어 뭐 아 진짜요? 남자야 모태솔로 이 날이 때까지 이 세 명도 못 만나봤어 내가 그래서 모태솔로냐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너는 여기 곱하기 열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근데 이상한 남자들은 그거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저 막대해 주세요 니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알겠어 이거 굉장히 큰 거야 아무리 추파를 보내와도 여자의 그 기본은 뭐야 튕김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야 네 좋아요 밥 먹자 네 좋아요 술 한잔 먹자 네 좋아요 아니라고 집에 가서 널널하게 대짜로 누워서 맥주 마침부터 텔레비 볼 시간이 아무것도 없이 집에 가서 펑퍼짐하게 놀 시간이 있어도 바빠요 약속이 있습니다 네 스스로 좀 네 스스로 그냥 쟤는 언제든 몇 시 새벽에 불러내도 나와 이 개념이란 말이야 니가 그거를 남으라는 거야 삼순이 알겠어 또 왜 가족끼리 화해가 편하지 않고 웃음이 안 피고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느냐 제가 가깝게 가지고 있는 살들이 너무 쎄 살들 좀 풀어내라고 하고 싶어 그럼 따로 사는 게 낫죠 따로 사라 해도 식구인데 뭐 많긴 하니 꼴랑대 이지 갖고 있는 살들은 꼭 풀으라고 하고 싶어 당연히 따로 사는 게 낫지 아 그리고 제가 너무 겁이 많아가지고 항상 제 인생 좀 내리막으로 자꾸 그런 느낌을 자꾸 들고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럼 잘 살 수 있을까요? 아 너무 불안해서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아 이뿐인 니만의 성격은 니가 니만의 생각을 가지고 니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안 흔들리지 여기에도 붙어있고 여기에도 붙어있고 여기에도 붙어있고 니가 옳은 판단을 못하지 옳은 판단을 못하는가 동시에 항상 그 불안감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온게 돼 약속하나 하고 가라 못된 생각하지 말아 이렇게 살아서 뭐하는가 이런 거 있지 이런 충동 느끼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? 술 먹지마 너 안 먹는다 소리하면 입지질 거야 응? 넌 은근히 그런 것도 좋아하고도 술도 그리고 먹으면 너도 모르게 많이 먹는다잉 그런 거 먹었을 때 꼭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더군다나 지금은 뚝 떨어져서 니 혼자 살고 있어 가뜩이나 외로움 같은 걸 많이 타는 것이 또 혼자가 나와있단 말이지 정말 너희 집은 살 좀 풀고 살려고 하고 싶다 그 살이라는 게 서로에게 빚으로 가는 거야 엄마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동생한테 또 동생은 너한테 엄마한테 아빠한테 또 아빠는 아내한테 딸 두 명한테 엄마는 아빠한테 너희 딸 두 명한테 서로 너희들 그 살이라는 거를 이거 가는 거를 절단 내고 그래야지 가족들의 화기, 애하고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때서나 올 거야 꼭 네 몸에 붙어있는 것들은 다 빼내고 옳은 정신, 바른 정신으로 살아 네 만의 정신으로 살아 지금은 네 정신도 아니고 이럴 때 보면 네 정신인데 저럴 때 보면 또 어디 식구먼 남자 놈의 정신이고 네가 수시로 그래 또 아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사주 같은 거 보면 되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되게 뭐 가진 것도 없고 되게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남편보고 없고 형제보고 없고 막 누가 사주 그냥 죽여버린다고 그래 되게 뭐 지금 너 보고 이쁘니 보고 죽으라는 거야? 그럼 미안하다면서 이 씨발 미안하다면서 할 얘기 다 했네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복이 없다고 제복이 없다고? 제복은 있는데 왜 없대 그래서 남편 한때 남편이 어떤 걸 그게 막 속 썩이고 해도 무조건 참고 경제적으로 의지 막 해야 되니까 참고 살아야 된다면서 너도 전문 직장 직장 직장인인데 왜 극단 소리를 해 사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명리나 뭐 이렇게 정해진 거거든 근데 거기서 삼촌 같은 얘기해 너한테 연관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들 테마 같은 거 얘기 안 하잖아 그게 더 맞는 거 같아 삼촌만이 더 맞는 거 같아 삼촌만이 그치 남자 만날 거야 분명히 만나 너가 준비가 되면 지금은 얘기했잖아 너가 너무 안 좋은 기운이고 안 좋은 것들이 있고 안 좋은 은세라고 얘기했잖아 이것도 언젠가는 가는 거 아니야 그치 지금 삼재야 내년 나가는 삼재야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금년보다 내년이 훨씬 좋아 그리고 내후년은 더 좋을 거야 응 그 사주 어디서 봤어 그 새끼 내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그 죽으려는 거야 뭐 그 사람이 걱정이 되고 궁금해서 찾아왔는데 비관적인 얘기만 다 해 주고 그 사주번호 너 사주 봐줬네 잘 사는 거 같아 아니 어디서 봤어 그 부산에 그냥 유명하다고 그랬어 잘 살아 유명하다고 그러더니 네 그래도 삼촌 강남에 있어 네 그럼 그렇게 바빠고 하는 건 아닌 것 근데 그 말이 또 틀리진 않을 수 있는 게 네 지금 너 몸에 그렇게 안 좋은 기운들이 있으면 근데 그 남자는 왜 붙어 있어요? 그거는 너가 그런 관계할 때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거는 너 그 아래쪽에 붙어 있어 네 네 그래도 너도 모르겠을 게 유튜브만 안 찍고 있으면 나오들 팍 얘기하겠구만 그래서 잘 살 수 있겠지? 너무 불안해 그거 다 빼 그 땅에